. 저희는 국내에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시장 또한 유럽시장을 겨냥해서 새로운 바이오들을 만나 홍보 중에 있습니다. 저희는 사운드 부위를 포함해서 영유아들이 즐겨 볼 수 있는 팝업북, 플랫북, 토이북,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헝겊체까지 기본적인 라인과 아이들을 즐겨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블루래빗의 특징은 단지 기본적인 책이 아니라 영유아가 즐겨가면서 볼 수 있고 갖고 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. 2015년도는 저희가 새로운 영어 터치토 잉글리시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고에 대한 영어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. 터치토 잉글리시는 만 2세부터 7세까지 즐겨할 수 있는 첫, 아이가 첫 접할 수 있는 저희 유아교수 전문 영어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특징은 이제 펜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지 보면서 읽으면서 보는 책이 아니라 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한의 규제이자 놀이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바이오드 발행은 작년에 대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는 편이라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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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